권윤아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준 친구라고?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? 예예 그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당기는 것 같아 공사비?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됐든 접대 맞고 그런 거 맞더라고요 지금 들어갔다는 애가? 어 어 누나 딱 한 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? 걔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권윤아 친구야? 아니 동생 친구라니까 한쪽 사이에 대해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서는 권력을 잃는 남자를 물을 대고 있던데?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가치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얼굴을 한 번 비교해봐요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이렇게 변전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변전사가 그렇구나 근데 기자회견할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... 걔가 열어봤을 때는 난년이라고 했잖아 난년 난년이면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 틀린다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